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 니가 날 떠나던 그때 그날이 모든 맘을 정리하고 망설임 없었던 니 모습 이제야 생각하니 니가 했던 말들이 전부 맞아 나는 그랬어 그래 니가 말한대로 내게서 멀어졌어 가끔 들리는 니 소식을 못 들은 척하며 귀를 기울여 마지막까지 나는 내 상처만 생각했는데 단 내 몸에 안 좋은 일 끊었음 좋겠어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밥은 챙겨 먹어야지 혹시 그 사람 만나면 내 생각 떠오를 때는 가끔 연락해 주겠니 짧은 한부라도 나누게 1년이 가고 3년이 가도 아직도 난 니가 궁금해 이 노래 듣는다면 전혀 너와 닮지 않은 사람도 너로 보이고 지운 줄로 알았는데 긴숙이 다시 생각나 혹시 내 생각이 나도 기억해줄래 내 마지막 모습을 잔인했던 내 맘을 uh-uh-uh-uh-uh-uh-uh-uh uh-uh-uh-uh-uh gerekiy ag barle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